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13번째 시간으로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한복적을 가지고 드리는 연합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연합기도는 보통 두 명 이상의 신도들이 한복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은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같이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초소에서 한마음으로 기도 드린다면 이것도 연합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마음으로 한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연합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연합기도의 가장 좋은 샘플은 아마도 사도행전 1장과 2장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대표적인 연합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른비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겁장이었던 그들을 담대한 전도자로 바꾸었고 누가 높으냐라고 싸우기 바빴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성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병된 자를 고치고 안전벵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합심화해드리는 연합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연합기도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우들과 연합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면 적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혼자 싸우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혼자 싸우려고 작전을 짜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전우외로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훨씬 놀라운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낮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고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가치하여 드린 합심 기도에는 연합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두고 가장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탄은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영이 히브리엄으로 아마게또니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드라. 이 전쟁이 얼마나 큰지 아마게또니라는 곳에 사탄의 편인 왕들을 불러보아서 전쟁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홀로 싸울 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끝날 것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연합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합기도는 하늘 왕궁의 확장에 막강한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확장될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레유기 26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다섯은 백을 쫓는데 백은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다섯이 백을 쫓으면 백명이면 이천명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천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만명을 쫓으리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섯 배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을 때에 사탄의 대적에서 더욱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사탄의 유혹을 대항하려고 하면 연합했을 때보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서 있는 자는 쉽게 패하지만 둘이 뭉치면 맞설 수 있고 셋이 뭉치면 더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더 놀라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며 예수님께서 연합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밧대복음 18장 19절에서 입주를 해보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연합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 드리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힘을 얻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기간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탄과의 대전쟁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야마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연합기도 할 수 있는 겸솔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기를 강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